저희는 여행을 좋아하는 평범한 50대 부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여행채널 먹기사입니다. 우리 채널은 부부가 함께하는 자전거여행, 차박여행, 계절따라 꽃여행, 등산과 트레킹, 그리고 약간의 먹방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식사랄에kus 서서는 주변에 있는 시민이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어요. 한참에 있는 곳에서 간다. 한참에 있는 곳에서 간다. 한참에 있는 곳에서 간다. 향 너무 좋아! 너무 예쁘다 쌀국수 이제 다 나온거죠? 쌀국수